이 논문을 일제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한동훈 본부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김남국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노비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와 4위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 뉴스탑10이 가상화폐 전문가를 긴급히 보셨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가기 전에 김동한 대표님, 이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사건 쭉 지켜보셨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취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쭉 지켜보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 투자는 개인의 자유고 누구나 투자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저런 사람 뽑을 것 같지는 않다. 투자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 듯한 그런 것들이 어떤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또 발견이 많이 됐고요. 코인 전문가가 봐도 하고? 네,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사실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법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거래 내역을 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문제가 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만약에 투표권이 그 안산 지역에 있었다면 뽑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좀 코인 전문가, 가상화폐 전문가의 얘기로 좀 시작을 해봤어요. 그럼 주제로 가서요. 작년에 이 얘기.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거래를 했던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국회를 하는 거를 이제 옆에서 도왔죠. 이제 턱 들어주고. 못 그랬어요. 청소 갔다면 다 구할 수 있는 시비인데. 연령밖에 못 구했는데.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요. 그리고 마약 수사 관련해서 마약 수사를 해야 되는 건 국가의 임무죠.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번 참사와의 원인으로 연결하시려는 식의 발상에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상임위 때도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있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왜 김남국 의원이 이 모를, 이 모라고 이야기했을까? 또 오스트리아를 왜 호주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결국 집중할 수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회의원의 중요한 활동은 바로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 여기 집중돼 있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된 이 당시 상황은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라든지 헬로윈 참사 문제라든지 정말 많은 언론들이 다 상임위에서 집중적인 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국회의원 저 뒤편에 사진기자들이 배치돼 있어서 조금만 다른 걸 봐도 다 포착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못 보시면 이상한 사진을 본다든지 다른 걸 하다가 걸린 국회의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선인 김남국 의원이 얼마나 간이 크길래 지금 이 중차대한 상임위장에서 본인이 또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아마 그날 이모와 이모 논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언론에서 조롱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굉장히 창피했을 텐데 문제는 그 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뒤돌아 서서 코인 거래를 했고 심지어는 이 기간 동안 14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정말 이분이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투자가인지 그것조차 의심될 지경입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작년 11월 7일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논의를 위한 법사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추정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이 맞다면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화면은 한동훈 장원에게 두 번째 질을 했고 41분쯤에 질을 마친 뒤에 책상에 올려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이거는 화면에 포착된 거고 그런데 추정컨대 여기에서 회의장을 비었을 때 실제로 추정되는 이 클립 계좌에서 유밍스코인 19개가 다른 코인으로 교환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작년 11월 7일에 시간대별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윤기창 위원장님 이게 중간지구가 쉴 때도 코인 거래를 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적 애도 기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 회의 때뿐만 아니고요. 실제 10월 30일 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날 그때 아비규환에 수습할 때도 거래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도 기간이 11월 5일까지인데도 40여 차례 했다고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저 상황에서 사실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조차도 어려운 때예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그 문자 메시지가 아니고 본인의 이의제를 위한 코인 주고받기 활동을 했다. 이거 사실은 제가 평상시 본 김남국 의원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저 정도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어느 분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저 부분은 사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께 어떤 사과할 의미를 떠나서 이건 국회의원에서의 모습을 스스로 줘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쭉 들어보니까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일반 시민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당시에 애도 기관이라고 해서 주식 거래 다 안 해야 되냐 코인 거래 다 안 해야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직자, 특히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면 정말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대의제를 수행하는, 국민의 위임한 걸 대의제 수행하는 거잖아요. 월급도 받고. 그렇다면 저희가 충실 의미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는 마음을 거기다 쏟아야죠. 그런데 마음을 안 쏟는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의 재산 증식 행위에 저렇게 몰두했다고 하면 저희가 저런 시간적인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회의에, 회의, 어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이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저렇게 해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각한 국회의원에서의 일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앞당겨봐도 11월 7일 오후 그러니까 5, 10분경에도 첫 질을 하고 33분경에 국회 화면에 잡힌 모습을 보면 김 의원이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고 또 4분 뒤쯤에는 회의장 모습에 드러나지 않는데 그리고 6, 12분경에 회의장에 돌아왔다. 앞 화면을 다시 볼게요. 이런 저런 저런 정황들을 좀 짚어봤는데 실제로 여기에 포착된 것은 코인 거래 정황이 있다. 이 얘기인데 김동한 대표님 네 이거 다른 사람이 거래할 수도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할 수는 있는데요.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주거나 아니면 어떤 지갑을 공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경우에는 그 경우 나름대로의 또 문제가 발생하는 사실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정황상 김당국 의원의 휴대전화를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좀 큰데 그렇죠. 이제 그 지갑 자체가 본인의 실명 인증이 마친 지갑이라는 얘기를 이미 해명문에서 썼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했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도 주식처럼 예약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코인은 실시간으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나 안 했다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네.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래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하는 코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 거래는 이때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추정컨대 추정컨대 이모 발언 실수로 뒷말이 많았던 작년 5월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에도 김남근 교회는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하고 이모하고 제...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제가 사실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예전에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뭐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직무에 좀 충실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모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당시 저때 천아람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했을 때 저 그래도 아무리 그렇겠냐고 저의 방송 스스로도 꽤 여러 전문가들 패널들의 말을 순화시키려고 노력했거든요. 저 이 자리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현정 위원님. 청문회 시작 전부터 13차례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외에 6차례 투자를 한 거 아니야. 일단 물음표를 달아봤는데 앞서 여기 계신 코인 전문가 말에 따르면 아마 김남국 위원이 맞을 것 같다는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이 청문회나 해를 넘겨서 다음 날까지 이어졌는데 이런 청문회까지 최소 30번 정도 코인 걸 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민주당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면 특히 당시 법사위에 최강욱 의원이나 지금 김남국 의원은 주 공격수예요. 그러면 당에서 아마 많은 주문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좀 집중적으로 질문해라 주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은요.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습니다. 이 9명의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밤을 새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참 황당한 게 어떻게 이모와 이모를 헷갈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보좌진들하고 한 번 연습도 합니다.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극을 하는데 문제는 저렇게 실수를 했고 언론들이 그 장면을 계속해서 지금도 유명한 짤입니다. 이 장면은요. 지금도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저 질문을 했으면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지금 이 기록에 보면 결국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의 뭔가 집착증과 중독증이 심각한 중독증이에요. 우리가 주식 거래한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청년들 같은 경우에 많이 한 분들 같은 경우는 밥 먹다가도 계속 옆자리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주가 상황을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주가보다는 코인 같은 경우에 이 등락폭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김남국 의원은 아니 이건 내가 질문해봤자 회의수당 몇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잠깐 이거 하면 수천만 원, 수억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완전히 본인이 몰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관심 없고 이거 해봤자 결국 본인이 조금만 투자 잘하면 순식간에 몇억 원을 벌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집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대체 김남국 의원은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는지 그 근본적인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100% 한동훈 장관 청문회 신경 하나도 안 썼고 코인만 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여러 의심 정황은 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순화를 하겠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 낙마에 사활을 걸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밤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2시간 잤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청문과 관련되어서 어떤 사안을 질의할지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는 무엇을 모를지 여러 차례 좀 회의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이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때의 해프닝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2시간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그날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 보였나 실수를 해서 국민이렇게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고요. 더 앞으로 부지런하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 자체를 굳이 꼬집어서 2시간밖에 안 자고 열심히 준비했다. 이게 준비한 게 정말 청문회냐 아니면 코인 투자도 같이 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잤느냐 이해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저 발언까지 소환이 되면서 결국 의정활동에 소홀한 걸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자체는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청문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국민들의 여론이었고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당국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많은 실망들을 낳았고요. 당시에 2시간밖에 못 자고 그렇게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컨디션 조절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두두라는 목소리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활동이라는 그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사적 투자, 사적 거래를 했던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상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고요. 실제로 상임위의 역할, 의정활동을 완벽하게 하면서 본인이 사적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도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청문회에서 본인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혹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얘기하신 분들은 다 도덕적 해의 국회에서 딴짓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도덕적 해의 말고도 윤기천 위원장님 이게 사실 국회법도 징계 사유가 된다 법적으로도 뭔가 징계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긴 있습니다. 저 단순한 행위만 갖고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천 규범상의 품위 유지 의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반한 걸로 보이고 다만 저는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저렇게 과연 단타를 저렇게 국회 회의 기간 중에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게 이제 정보를 제공받는 걸 수도 있거든요. 문자로다가 정보 제공받거나 아니면 서로의 의사 연락을 주고받아서 팔거나 사는 시점을 특정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운영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몇십억 원이거든요. 그렇다면 큰 손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저기까지 불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을 여지도 있고 또 같이 해왔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타를 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직은 이르다. 그러니까 정보를 받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정보를 받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격 형성을 해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회의 기간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은 저는 다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니까 좀 꼭꼭 씹어서 받고 싶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휴대전화 만지는 저 영상들 저런 것들이 윤기창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저게 그냥 주식하듯이 거래 현황만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누군가와 정보 교환도 하는 차원 크게 봤을 때 뭔가 구조적으로 좀 더 크게 투자를 하는 모양새의 여러 가지 행동들의 일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분이 운용하는 규모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단타로 물론 버는 돈도 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코인 투자 거래를 한다는 것이 그냥 단타 치고는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보를 주는 시점에 그걸 또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유 때문에 그 시점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에 안 맞는 거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의혹이니까요. 이태원 참사 대책 상임위 때 혹은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때 말고도 여기 보시면 검수 한벅 입법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한 차례 혹은 4월 30일 열 차례 5월 3일 여덟 차례 한 거 아니냐. 이쯤 되면 전문가분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동완 대표님, 거래 횟수나 투자 거름으로 보나 김남극 의원은 전문가가 보실 때 엄청난 코인 전문가입니까? 이게 또 이제 엄청난 코인 전문가라고 하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지는데 특징이 일단 코인을 거래한 종수가 좀 많습니다. 종수하고 횟수가 조금 많은 편이고요. 개인이 거래했다고 하기에는 이건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활발하게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한 3, 40종 정도의 코인을 굉장히 자유롭게 투자를 하는 듯한 그런 내역들이 지갑에서 발견이 되고요. 또 하나는 LP라고 해서 탈중앙화, 디파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 대상이 있는데 디파이 투자에서 LP라고 해서 이거는 일종의 그냥 단순히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그런 투자 방법이 아니라 일종의 파생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호인에서 떨어져 나오는 파생 상품 같은 게 LP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거래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업비트나 빗썸 같은 큰 거래소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파이에서는 탈중앙화 거래소는 그런 유동성을 불어넣어주는 대상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불어넣어주는 투자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LP 투자자라고 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 지갑의 내역을 보면 그런 LP 투자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실 아까 초두에 제가 이 사람만 표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저의 생각은 언론이 좀 과도하게 뭐라고 몰아보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지갑을 찾다 보니까 그 내역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내역이 하나가 있어서 그 내역을 확인한 후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래를 하는 종류가 3, 4시 종이니까 상당히 많고 일반 개인 투자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쉽게 받아들이면 일반 개인 투자자가 약간 거래소 역할까지 하는 디파이 LP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만큼 활발하게 투자를 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코인 투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투자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래 횟수 혹은 거래 방식도 상당히 전문가스럽다. 하나 더요, 그러면. 금액은 어떻습니까? 금액 얘기도 이후에 할 테지만 사실 투자와 투기도 한 끗 차이인데 금액을 한 주식의 이른바 몰빵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금액을 굴리는 때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도 투기성, 공격성이 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해명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해서 매각 대금 한 9억 원 정도를 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시드 자체는 평소 보통 투자자들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요. 종잣돈이요? 종잣돈 자체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개인지갑을 분석을 해보면 많이 벌었을 때는 80억 원 정도 이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또 개인지갑이 하나만 있는지 두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알 수 없고 또 중앙거래소 내역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상한 거래라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토큰들은 다 살 수 있을 만한 토큰입니다. 몰빵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저는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굉장히 마이너한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잘 안 알려진 코인. 그런데 그 사이트에 검색하면 안 나오는 코인에 LP 투자를 한 30억 원 정도를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투자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위믹스 말고 잘 알려진 우리가 아는 위믹스 말고 이른바 잡조라고 불리는 그거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래소격 형식의 본인이 뭔가 개인 투자자임에도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하는 투자까지 30억을 투자했다. 그 부분은 의심스럽다. 그거 하나가 저는 확실히 좀 마음에 걸려서 사실은... 알겠습니다. 얘기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1년간 1,400건 코인 거래 하루에 글쎄요. 4, 5번 가까이는 했다는 셈인데 일단 저희가 의정활동 중에 얼마나 코인 거래를 했는지를 좀 만나봤거든요. 의정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는 같은 당 의원들도 과세를 했습니다. 주식 단타가 복싱이라면 저는 이 코인은 UFC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장, 폐장 시간도 없고요. 상, 하, 한가도 없고요. 코제, 악제 구분도 잘 없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돈 넣고 도먹기식 투정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0억 가까이는 묻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그건 증거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투자 액수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정 또는 여러 가지 정치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투자에 전념한 듯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는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오늘 같은 당 종천 의원이 이런 비유를 했더라고요. 주식이 복싱이라면 코인은 이종격특의 UFC다. 24시간 돌아가고 상, 하, 한가도 없고 엔돌핀이 돌아서 한금은 될 것이고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왜냐하면 주식은 보면 개장과 폐장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 또 그 시간이 시작되지만 어쨌든 가격이나 어떤 상승폭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도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루 종일 컴퓨터를 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게 보면 우리 좀 전에 김동한 대표가 이야기해 주셨던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클레이 페이라고 해서 그런 페이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30억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검색해야 나오는 거기에다가 30억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이 아마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처음에 몇백 원 하다가 갑자기 막 3천 원까지 뛰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10억을 투자, 30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만큼 폭이 뛰어버리면 얼마를 뛰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가격이 뛰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만에 수십억 원이 지금 내가 돈이 벌리고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웅천 의원이 그 표현을 단순히 복싱이 아니라 UFC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격투기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격투기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데 저 상임위에서 지금 그 상임위에 질문할 여력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 코인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돌아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이게 막 올라갔다가 3천 원 갔다가 1천 원 갔다가 10원 갔다가 그렇게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 본인이 특히 굉장히 주도적인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격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투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넣고 빼는 거에 따라서 전체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한시도 눈을 못뜻을 겁니다. 그만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좀 내가 예를 들어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지탐한 이유가 바로 이것에 대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러면 코인 발행사와 뭔가였던 서로 간에 공모를 해서 조작을 했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김동한 대표님, 이 종천의 비유에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을 굴리더라도 이른바 굴리더라도 전업코인 투자자라면 휴대전화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는 얘기는 저도 접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 비유 어떻게 받아주셨어요? 저는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원래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사실 좀 동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몇백억 정도를 굴린다. 그러면 하루에 5천만 원 올라갔다가 1억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더라도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 자산이 일단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에 우리가 재산 등록한 걸 보면 한 12억 정도를 등록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정도인데 한때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 평정심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 얘기는 대체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